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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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이, 요! 잠만! 자, 잠만! 야! 이 찍을걸! 야! 야! 뭐야 이 새끼! 일로와! 뭐야? 어, 뭐지? 렉인가? 야야! 기다려! 야! 왜이런 미니! 야! 야! 오고마! 오와! 일로와! 오와! 안돼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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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! 아! 니크하지마! 야! 야! 잠만! 야! 살아남을 못하고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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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네, 뒤졌다. 히힛! 히힛! 기다려! 야! 야! 이씨! 히힛! 이게 진짜 힐리였어! 됐어 됐어 아 CS가 너무 아까운데 이거? 아 CS가 너무 아까운데? 아이씨 아이씨 버릇줘야지 아이씨 아버지 제발 하느님이 계신다면 절 못찾게 해주세요 하느님 아 그냥 뒤지자 아이씨 촬영 되었습니다 아휴 아아 잡았어 잡았어 아니 아아 기우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디져? 아 제발 아아아아 이거 아니야 빨리 끊지 아이 착 날아오겠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야 쩌기 쩌기 야 쩌 희망을 가지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 이런거는 재원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하면은 너가 원하는 원하는걸 이룰 수 있을거야 이런다며요 자 지금 당장 제넘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득